3.4.1 OK OK ㅋㅋ 저 딜이 너무 쎈데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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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면 쓰시죠 그냥? 아니 써도 죽겠다 에이 초가스 큐댔어야지 에에? 뭐하냐 얘네 야 근데 나 오늘 전체적으로 좀 운이야 별로 좋진 않네 아 언제까지 운을 바라고 게임을 해야 되는 건가 경험치만요 그렇지 바텀 괜찮은 거 맞지 저거 뭐지? 쁘지 오케이!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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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룩시안 몇 판만났지... 세 판만났나? 아.. 룩시안 진짜 힘들다 물론 시간 가면 쉽긴 하지만 근데 바톤는 어떻게 솔킷 다 하는거지? 아 고맙다 아니 얘네들은 같은 팀일 때는 솔킷 개 많이 따위고 적팀이니까 갑자기 개잘하네 그러는 이유가 뭐냐? 놀래라 와 이게 걸리나 오 온다는 거야 만나는 거야 나이스 뭐 뭐 뭐 싸우려는 거야 이거 왜 말려는 거야 나이스 오 야 초과스 뭐야 나이스 그냥 마간신 가 헤르메스 마간신 가야겠다 나이스 나이스 아 치안이 후원 고맙고 일단 베인이라서 베인이 나중에 초과스 갖고 놀지 않을까? 안 그래요? 둘이 좀 비슷해가지고 아이스 아펠 잡고 주시안 없다 내가 뛰어가서 쌀보다 더 빨리 합류하면 재이득인 어후 오 와 저 초과스 근데 이거는 내가 킬 먹는 게 좋아요 되나 이거? 오케이 아 세트 잘한다 헐 저거 줘야 되네 에바 죽어라 나이스 오 잘 거고요 너무 세죠 지금 오 전메 쓸걸 이게 이렇게 죽네 결과적으로 이득 보면 상관없긴 한데 계속 세나랑 아펠 잡아야겠다 예예예 루시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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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설마 다 죽을 것 같은데? 어이구야 저 있다 오케이 개쎄다 다 잡는다 계속 잡겠다 계속 계속 잡겠다 이러면 쟤네 마반 가는데 그러면 세트랑 베인이 세져가지고 개이득임 또 없냐? 오케이 잘 가고 개쎄다 나이스 개쎄다 개쎄다 이거 응 안 맞아 메자이 좀 늦긴 했나? 아 나 그냥 지팡이 가야겠다 아 메자이가 나왔을라나? 근데 메자이 가고 갈 템이 없어서 개쎄다 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라? 아 아 아 아 아 어 잡았다 나이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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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다행이 아닌가 어떻게 문제 비빌려나? 아니다 신비주의 컨셉 유지하자 탑 가야 되나? 바로 합류하면 안되나? 어 야 에바잖아 어이구야 왜이리 세노 어이구 어이구 왜이렇게 세냐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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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개 웃기네 멜모저스 있는데 무시한다 저게 예예예 간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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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저 딜이 너무 센데 이거 아 마나가 없다 어라? 어라 이거 왜 이렇게 쎄죠? 개사기다 폭결이랑 마법이었으면 더 사기였겠다 오케이 괴물이 아 존냐가 없구나 오케이 괴물이 어 이겼다 나이스 아이고 다 했다 아이고 다 했스 아이고 다 했스 어 세트 폐쇄절런 지리노 그래 에코 사기다 이런 말 많이 해야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하고 픽률 올라가고 라이엇이 어 이 새끼 우리가 하는 꿀챔이었는데 픽률이 1위가 되어버렸네 이러면서 바로 너프 때려야지 이러고 바로 에코 너프 그리고 밴률 하락 그리고 김대대 맨날 매일매일 에코 편하게 에코 픽하면서 챌린저 등급 딜량 볼까요? 오 딜량 그렇게 안 높네? 뭐 때릴 때마다 다 터지더만